니찬TV의 짠디찬입니다. 오늘 친구들과 함께한 스카이 블로그를 해볼텐데요. 아우 죽어. 죽었습니다. 자 저도 캐드로. 어.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야 나무 안나와? 나무 하나 나한테 줘. 나 지금. 안돼 잘 가고. 조건 한 번 줘볼래. 아 왜 죽여. 여성아 날 왜 죽여. 아니 뭐. 여성아 날 왜 쳤어. 아니 날 왜 튀냐고. 아니 날 왜 쳤어 자꾸 죽이냐고. 올라오기만 하면. 여기가 리스본 장소라고. 여성아 여기가 리스본 장소에 때려주기지마. 비켜봐. 아 여기가 리스본 장소라고 아파. 하지마. 아니 여기가 리스본 장소인데 어떻게 하라고. 아니 여기가 리스본 장소인데 어떻게 하라고. 여성아 여기가 리스본 장소인데 어떻게 하라고. 여성아 줄보는 게 리스본 장소. 아니 지호야 여기가 리스본 장소. 여성아 줄보는 게 리스본 장소. 아유 진짜 유정성 이거 나 이거 권한수준 이거 나도 티피룸 타게 나도 권한수준을 나도 아니 나 이거 날씨 너무 하잖아 이거 권한수준을 나도 아니 왜 자꾸 쳐 새로 시작해 그래 새로 시작해 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다시 할거에요